한국국토정보공사 양년에는 조금 더 문제가 있었고 올해가 나온 노력을 좀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대한체육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에 단장을 맡은 이동수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가서 여러 국가들과 많은 게임이 있을 텐데 타 지역보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좋은 효과를 만들어서 돌아올 걸 약속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단합입니다. 필리핀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서 좋은 효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